내 눈이! 내 눈이! 와! 여기 진짜 예쁘다! 와! 서 봐! 여기 서 봐! 1, 2, 1, 2, 오!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저는 한국어 수업 5층에서 받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길인데 어떤 여자가 머리가 짧은데 꽉 묶고 어색한 그런 느낌이었어 뭔가 긴장됐어 긴장되지 그럼 근데 이제 저도 막 어! 새로운 여자? 아! 경쟁! 경쟁! 그 때마다 경쟁이었어요 제가 경쟁이었고 정말 인티미데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너무 좋아요 그 때마다 그 때마다 그 때마다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힘들 때나 서로 더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때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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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매한 거 erve me. You? You're not a Anina alibi. I'm joking. I'm joking. Yeah. Because I grew up with a sister. Think about not having a sister, but Lisa was there. . I thought I was really sad but I stare at yourself and I go, okay.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